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그리드뷰의 어드밴스트 엑셀 다운로드 함수와 트림 옵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트림 옵션을 사용하면 그리드뷰를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할 때 엑셀 파일의 각 셀에 포함된 공백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어드밴스트 엑셀 다운로드 함수를 사용할 때 트림 옵션을 트루로 지정하십시오. 사용 예입니다. 트림 옵션을 트루로 설정하면 어드밴스트 엑셀 다운로드 함수로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할 경우 각 셀에 포함된 공백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드뷰입니다. 프라퍼티 뷰에서 데이터 리스트 속성 값을 확인해 보면 데이터 리스트 1과 바인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스크립트 탭으로 이동하면 페이지가 로딩될 때 데이터를 정의하여 그리드뷰와 바인딩된 데이터 리스트 1의 데이터가 설정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때 설정되는 데이터 중 공백을 포함하는 데이터도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각 셀을 클릭해 보면 원래 공백을 포함하는 데이터는 그리드뷰 상에서도 공백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드뷰 상단에는 트리거 버튼이 있고 이 트리거 버튼에는 온클릭 이벤트가 걸려 있습니다. 별도 옵션을 지정하지 않고 그리드뷰를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하는 예제입니다. 그리드뷰의 셀 데이터는 공백을 포함합니다. 트리거 버튼을 클릭하여 그리드뷰를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합니다. 엑셀 파일에서도 원래 공백을 포함했던 데이터들은 공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원래 공백이 없었던 데이터는 공백 없이 표시됩니다.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트림 옵션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트루로 설정합니다. 저장합니다.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여전히 그리드뷰 셀의 데이터는 공백을 포함합니다. 다시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합니다. 트림 옵션을 트루로 설정한 결과 원래 셀에 포함되어 있던 앞뒤의 공백이 모두 제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